70쪽에 맨 밑에 시야 확장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 아까 설명 드렸는데 맨 밑에 그림 보세요. 아래쪽이 정맥혈이고 위쪽이 동맥혈인데 그 동맥혈의 산소 분압 95라고 적혀 있는데 대략 그렇다는 얘기지 딱 95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5에서 100 사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35 내지 45가 되고요. 대략 40 정도. 그다음에 정맥혈 쭉 내려와서 산소 분압 40도 있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거기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학교제 인체 생리하기는 4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이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40이라고 할 때 Hg죠. 그리고 밀리그레는 밀리미터 미쳤어.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Hg 그리고 정맥혈의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을 각각 정맥혈의 산소 분압을 40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을 46이라고 할 때 우리 측에는 이렇게 50을 46으로 바꿔서 생각할게요. 그럼 이제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가 조직인데 조직으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그래서 조직에서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서 조직적으로 산소를 주게 되는데 그럼 조직의 산소 분압은 40보다 만약에 조직의 산소 분압이 40보다 더 크다면 여기가 40인데 여기가 41이라면 산소는 거꾸로 가버리겠죠. 이해 돼? 그러면 조직의 산소 분압은 40보다 작거나 합해야 되겠죠. 충분히 산소를 줬을 때 다시 맞죠? 맞지? 어...